벌초하는 날 달에 난 꽃 꽃입니다 요게 다 애초기도 잘라줬습니다 벌초하는 날 애초기로 딱 달에 난 꽃 여기다 이렇게 엄청 많았었는데 싹 뛰어버렸습니다 우리 반성나무도 보면서 이렇게 엄청 많았었는데 싹 반성나무 옆에 벌초를 다 지금 오늘 날씨가 엄청 좋으네요 여기는 철주꽃 영산원꽃이 4월달 5월달이면 예쁘게 피는 곳이구요 딱 여기 산소 조금 있으면 한 30분만 더 하면 산소 시아버님 산소하고 시 할머니 산소하고 다 끝마친답니다 요쪽으로는 다 들어오는 입구는 벌초를 마쳤습니다 매미소리하고 엄청 더 엄청 더 날씨는 좋아서 이렇게 하늘 좀 보세요 목 백일원꽃 부터 밤나무네 밤은 영그러가고 요게 배롱나무 꽃인데요 엄청 더 예뻐요 빨간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고 선홍색이 있고 그런데 오늘은 요렇게 벌초하는 날 영상을 찍었습니다 상사꽃도 찍고 요쪽에 쫙 벌초 풀을 예초기로 깎아주니까 완전 그림 같은 집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요렇게 지구에 싹 해서 벌초하는 날 예초기로다가 풀을 예쁘게 깎아줬습니다 영상 끝 바오쌤 바오쌤 농원입니다 여기 할미꽃 동산에 상사 꼭 구경하세요 3분영상 끝 유튜브에 올리는거라 3분위로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 입니다 요렇게 할미꽃 많이 심어놨어요 봄되면 꽃구경 오시구요 할미꽃 모종도 집에 오셔서 많이 가져가세요 무료 나눔 한답니다 영상 끝 롱 아유 상사 꼭 예쁘죠 바오쌤 농원입니다 예 ㅇㅇ 우리